안녕하세요 공식채점관 마잉크입니다 4월 16일 토요일 시험 여러분 잘 보고 오셨습니까 자 이 시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part 1 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맨 먼저 해야 되는게 뭐죠 네 채점 기준이죠 part 1 reader text 나 채점 기준이 뭡니까 그 누가 뭐래도 발음 억양 이 두개로만 채점이 됩니다 자 발음에서 중요한 건 뭐죠 발음에서 중요한 거는 강세랑 음절이라 그랬죠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되고요 엑스트라 음절을 계속 집어넣으면 알아듣기가 어려워진다 그랬죠 자 우리 물론 세세한 건 뭐 l이랑 얼발음 차이 같은 것도 우리 본강에서 다뤘지만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억양에서는 뭐가 중요하죠 네 올려 읽기 내려 읽기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점 다 여기서 당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죠 묶어 읽기 자 여러분 괜히 끈어 읽기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너무 어려워져요 자 쉬운 거를 왜 어렵게 공부합니까 자 쉬운 건 쉽게 어려운 것도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are you planning to do 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do something 하고 올려 읽죠 일반 의문문은 올려 읽죠 are you do you have you can you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다음에 come to 하고 어떤 집단 이름이 나오겠네요 맞죠 어디로 오세요 자 집단 이름은 고유명사로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다 묶어서 읽을 수 있어야겠고요 자 투부정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to do something 올려 읽고 you do something 하고 문장 끝났으면 내려 읽는 거 연습하셔야겠고요 accommodating 자 강세 중에서 여러분 단어 읽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지금 나여식 문장도 나왔습니다 expensive much more people and packed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문장 끝나면 내려 읽는 거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덜 끝났으니 올려 읽고 문장 끝났으니까 내려 읽는 거 여러분 연습 잘 해봤죠 네 그리고 실제로 잘 하셨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것만 지켜주셨으면 됐고요 문단이 끝났으면 여러분 45초 준비할 때 문단 다 읽었으면 올려 읽는 거 내려 읽는 거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2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elcome to로 시작하는 문단이 나왔는데요 자 welcome to 어디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특정 집단 이름이 나오겠죠 어디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자 to라는 전지사의 목적어 두 단어 세 단어 네 단어까지 나오는데 여러분들 묶어서 읽을 수 있어야겠고요 자 우리 강세주에서 한번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appreciate appreciate contemporary contemporary architecture architecture 이렇게 이름절 강세 주의에서 읽으셔야겠고요 강세를 잘못 넣으면 없는 단어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문단이 끝났으면 우리 한 문단 다 읽고 나면 준비 시간 동안에 어디서 올려 있는지 어디서 내려 있는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편안하게 답변 시간에 한번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 없었고요 자 우리 part two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점 기준부터 알아봐야죠 채점 기준은 뭡니까 사진을 전체적으로 묘사하는가 자 이게 끝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다른 쓸데없는 잘못된 정보들 뭐 수동태나 문법 같은 거 너무 신경 써져서 심지어 part five six 보다 더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절대 사실이 아니라 그랬죠 자 전체 묘사만 신경 써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수업체에 알려드린 틀 활용해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시간 분배만 그리고 순서 지켜 주시고 시간 분배만 잘 해 주시면 여러분 어렵지 않게 다 만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출제되진 않았고요 네 여러분들 준비 시간 3초 잘 활용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출제됐어요 자 실내에 있는 사진 출제됐고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는 네 명입니다 두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고 한 여자는 가방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한 여자는 책을 읽고 있고요 사진 왼쪽에는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서 창문을 밖에 바로 보고 있다 우리까지 끝났으면 여러분 30초 35초가 흐르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5초가 나오면 되겠네요 자 10초 15초 남는 동안 배경 느낌 말씀하시면 여러분 편안하게 만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Low Level 테스트가 됐죠 Low Level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런 것들 다 사실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This picture was taken indoors 인도에서 찍힌 사진 What I noticed first in this picture is 4 people sitting on the sofa 자 소파에 앉아 있는 네 명의 사람이 가장 눈에 띄고요 Two guys are wearing suits and one woman is looking for something in her back 자 두 명의 남자는 양복을 입고 있고 한 여자는 그녀의 가방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The other woman is reading a book 한 여자는 또 책을 읽고 있고요 On the lap 사진 왼쪽에 I can see a man wearing a suit and looking out the window 자 양복을 입고 서서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가 보인다 그랬습니다 인물 끝났어요 30초 35초가 흐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떨어지는 시계로는 10초 15초가 나오면 되겠고요 자 on the lap I can see big windows 가 보이고 I think people are resting 이렇게 사진 속에서 사람들이 쉬고 있다 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수 있었겠고요 자 우리 파일 3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파일 3는 채점 기준이 뭐죠? 채점 기준이 뭐예요? 저는 4번 5번이랑 항상 6번을 이렇게 분리해 놓는데 4번 5번은 뭡니까 채점 기준이? 질문에 답한다 너무 짧지 않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토이스백이 11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게 4번 5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하시는 그런 이유는 뭐냐면 멋있게 말하고 싶어하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6번은 채점 기준이 하나 더 들어가요 논리가 들어가죠 굉장한 논리는 필요 없고 그냥 조금의 설명 정도가 들어가고 또 30초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 잡아서 수업시간에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봐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갖고 가야 될 거는 your town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4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학교나 직장에 어떻게 가면 얼마나 걸립니까? 자 2개 물었네요 how 자 그 다음에 how long 잘 안 쓰시네요 음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해 볼게요 I walk to work 걸어서 갑니다 It takes around 10 minutes to get there I love it 10분 정도 밖에 안 걸리고요 좋아한다 괜찮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항상 우리 part 3 4번 5번 공부할 때 여러분 다 집 근처에 있다 그랬죠 우체국도 집 근처에 있고 은행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다 있다 그랬죠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 학교나 직장도 여러분 집 근처 10분 거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어떤 점이 가장 그리울까요?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거 얘기하면 돼요 전 이렇게 얘기했어요 Probably the Chinese restaurant we have in town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마을에 있는 중국집 The restaurant is amazing 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아무거나 얘기하면 돼요 자 그래서 4번 5번 창 등등을 뭐라 그랬어요 말할 게 없을 리가 없다 그랬죠 말할 게 무조건 있어요 자 우리 빈출 표현 공부한대로 다음에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번에서는 말할 게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뭘 드렸어요? 아이디어 박스를 드렸죠 자 6번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 중 당신의 마을에서 가장 있어야 할 것은 bus station bus station 있고 train station 있었고요 그 다음에 bike lanes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bicycle lanes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뭐 고를까요? 네 저는 뭐 다 골라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자전거기를 골라는데 우리 취미한 거랑 연결할 수 있겠죠 음 조깅도 그렇고 조깅하면 공원 공원하면 자전거 조깅 자전거기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believe bike lanes are the most important thing to have 우리 마을에서 가장 있어야 될 것은 bike lanes인 것 같습니다 자 first of all riding a bike is good for health 건강에 좋고요 many people in the neighborhood 자 우리 마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care about their health 그들의 건강을 신경 씁니다 and addition is a good hobby 좋은 취미 활동이기도 하고 riding a bike는 people sweat when riding their bikes 사람들이 땀은 손입니다 그들 자전거 탈 때 that makes people feel great 기분 좋게 하거든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조깅한 거랑 똑같이 얘기했어요 맞죠? 조깅 어렵지 않게 말씀할 수 있었겠고요 자 우리 par for 표본성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본성 문제 채점 기준이 뭡니까? 질문에 답한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제 표 있는 내용 전달이 되겠는데요 자 만약에 문제가 언제 어디서 그 행사가 열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번 답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정보는 뭐예요? 언제 네 언제 시간 정보 어디서 장소 정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 그 앞에 들어가는 전지사에 너무 집착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 수업시간에 전지사 공부를 다 했습니다만 거기에 전지사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전지사 너무 신경쓰다가 그 뒤에 있는 정보를 말하지 못하면 당연히 감점이 되겠죠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어떤 표가 나왔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우리 인터뷰 일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 나온 대로 그대로 나왔어요 자 시간 지원자 지원 포지션 근무 가능 시간 오케이 어떻게 7번 문제가 나왔는지 막 예측되지 않습니까? 자 첫 번째 지원자가 누구이며 몇 시에 시작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표의 상단 부분 문제 다 예상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분석한 대로 다 했으면 편하게 말할 수 있겠고요 관리자 포지션에 지원한 사람은 없습니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포지션 보고 관리자 포지션 찾아서 얘기하면 되겠고요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근무 가능 시간에 everyday라고 나와있는 거 체크해서 아 이게 문제가 겹치니까 구본으로 출제되겠구나 여러분 다 분석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포지션별로 어떤 특정 포지션에 지원하는 사람 다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린 대로 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분석해 보셨으면 다 들리고 바로 찾아서 얘기도 답변도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진짜 진짜 중요한 파일 파이브 식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일 파이브 채점 기준이 뭐죠? 문제 인식 해결책 제시 이 두 개인데요 뭐가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해결책 제시 그래서 문제 인식은 짧게 한두 문장 길어봐야 세 문장 정도로 하주시고 해결책 제시할 때는 해결책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 해결책이 왜 좋은지까지 설명을 해야 점수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봐 볼게요 자 박물관의 일반 손님들 여행자들은 많은데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을 끌어모을까요? 광고 얘기는 하지 말라 그랬고요 자 비슷하게 한 몇 주 전에 출제된 것 같은데요 맞죠? Especially school groups를 모집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어떻게 해? 네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발채문 이렇게 나왔어요 we have many visitors but we need to attract more student groups we've already advertised 우리 광고는 했으니까 광고 얘기는 하지마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이디어 바로 나옵니까? 네 공부한대로 discounts money is a little tighter than before for many parents okay wholesome event 학생들 모아놓고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인사말 hello 얘기했고요 I received your message and understand that you want to attract more student groups for the museum 이라 그랬습니다 박물관에 더 많은 학생 그룹을 모집하고 싶군요 Don't worry I think I can help you hear my suggestion 하고 리스팅 들어갑니다 First of all I suggest give this student group 20% off discounts for a limited time 당연히 여러분 디스카운트 얘기할 때는 제한된 시간동안이 들어가는게 좋죠 왜요? 계속 할인해주면 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넣어주면 여러분 답변에 설득력이 훨씬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It'll be working well because nowadays everything is expensive and money is a little tighter than before for many parents 그래서 우리 스튜든 그룹이니까 저는 그냥 People 대신에 Parents로 바꿨어요 여러분 아이디어박스에서 제가 단어만 바꿨습니다 People에서 Parents로 바꾼거에요 People에서도 상관없어요 사실 두번째자 In addition, I suggest you host some events to make students interested 이거를 여러분 To get attention 정도는 괜찮아요 To get attention Make them interested in 또 괜찮지만 Get attention from students 또 상관없어요 For example We can serve free coffee and some snacks at the event It'll be a good chance to explain about the museum 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뮤지엄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들을 흥미롭게 해서 오게 할 수 있다 라고 풀 수 있겠습니까? These are my suggestions 하고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all me back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어렵지 않았죠? 계속 다뤄봤던 문제고요 별 다를 게 없었습니다 쉽게 점수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 11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점 기준이 뭐죠? 질문에 답한다 그리고 논리 여러분한테는 당연한 얘기일지라도 채점자는 여러분이랑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한 거 설명을 하셔야 점수가 나옵니다 한번 가볼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할 때 더 Productive하다 음.. 네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왜? 어떻게 아이들 없을 수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를 활용해서 한번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기 어려워요 일을 잘 못하고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Will be less Productive 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처리가 늘어져요 스트레스 받아서 일처리가 늘어지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들여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don't think people are more productive when they work on several projects at once 자, 이게 한꺼번에 하는 게 Productive 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고요 First of all, it's hard to focus 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When people are working on several things at once So people will be less Productive 자, 당연히 이제 생산성은 떨어질 거고요 자, 나 같은 경우에는 When I work on many things at once It's really hard to focus because I get distracted 자, 방해를 받기 때문에 OK, 집중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In addition, for the same reason 같은 이유로 It takes a long time when people are working on several things at once 자, 같은 이유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That's very stressful 스트레스풀하고 If people find 죄송합니다 If people finish one project at a time 자, 한 번에 하나씩 끝낸다면 They can finish the project faster And work better And more efficiently 자, 더 일을 잘하고 빠르고 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고요 So they'll be more Productive 그래서 한꺼번에 끝내는 것보다는 하나씩 끝내는 게 더 좋다라고 풀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남는다면 That's why I don't think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쭉쭉 풀어주시면 되겠는데 뭐 색다른 문제는 아니었고요 여러분 이제 가치라는 거 함께 일하는 게 어 한꺼번에 일을 하는 거랑 이제 뭐 하나씩 끝내는 게 더 좋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어 다른 문제라 보지 마시고요 어 집중하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풀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4월 16일 토요일 총평강의 마쳤고요 저는 다음 총평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